안녕하세요 문화장료 입니다 설계 19 메인디자인 컨셉 정의 프로토타입용 html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반영되구요 부연 타당성이 확보된 중간 작업 모델 프로토타입 이거를 html 로 개발합니다 기능 범위나 부연 수준 접근 방법 환경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구요 세부적인 화면을 구현합니다 html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로 검증을 실시하구요 요거는 분석 단계 프로토 타이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정의하면서 html 로 프로토타입 구현하게끔 설계를 실시합니다